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미국의 조셉 스미스 2세가 창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조셉 스미스 2세가 받았다는 직통개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2세는 1820년 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을 통해 만나 어떤 교회나 교단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 2세를 통해 초대교회의 진리와 신권을 가진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1823년 9월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를 만나 땅속에 있는 금판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모르몬경이라고 합니다. 스미스 2세는 계속된 개시를 통해 세례요한과 열두사도 등을 차례로 만나 신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다가 모르몬교회의 네 번째 지도자였던 윌포드 우드러프는 1890년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신도수는 2010년 말 기준 전세계 1,400만 명 이상입니다. 약 7분의 1이 미국 유타에 살고 있으며 43%가 미국인입니다. 모르몬교회의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후기 성도라 함은 초기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입니다. 한국에서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다가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정확한 번역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몬교라는 명칭은 그들이 경전으로 삼는 모르몬경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모르몬교는 한국 전쟁 기간에 미국 군인들에 의해 한국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 초기에 아주 역량력 있는 모르몬교 교인이 있었는데 바로 김호직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던 김호직은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숙명여전의 교장 출신으로 이후 문교부 차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1962년 7월 한국 최초의 독립적인 선교부를 조직했고요. 모르몬교는 수백 명 단위의 와드와 수천 명 단위의 스테이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73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 스테이크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는 약 8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르몬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접근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한국에 들어온 모르몬교 선교사들입니다. 모르몬교는 신론,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등에서 명백하게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르몬교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신권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인간도 사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시대에도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통개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모르몬경, 교리와 성략, 값진 진주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이해합니다.